안녕하세요 의상입니다. 스킨 오류로 뭔가 옷이 이상해졌는데 그래요. 뒤까지 이렇게 범벅으로 됐네. 아무튼 이번에 가지고 온 텍처 팩 같은 경우 몹쓸의 체력이 보이는 리소스 팩인데요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우선은 가까이 다가가 볼게요. 오 보이시죠? 때리니까 이렇게 체력이 표시가 됩니다. 이게 전에도 있긴 했는데 모양이 좀 다르죠? 다릅니다. 그리고 데미지도 표시돼요. 약간 아날로그 같아서 좋다. RPG 그러한 느낌이 나서 확실히 이게 전보다 더 좋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데미지가 아까 2였으니까 한번 다이아몬드 검으로 때려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때리면 8, 2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깎이네요. 이게 끝입니다. 별거 없죠? 다른 거는 없습니다. 네 없고요. 이게 끝입니다. 이상 이상이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설명창에 제가 만든 어플과 제 오픈마트 디스코드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after訰. Ir 관anch parked